렛츠가라 키키! 자, 갑니다! 오, 야, 스탑스. 이거 남량특집 아니야, 이거? 개구리 눈도 아파.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이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높이. 저 끝까지 갈걸, 저 위에 천장? 룰를레이 히... 아, 이러면 안 되나?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문제야, 패스야.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달려나 방탄! 그 추가로, 추가로! 내일! 아니! 오, 야, 너무 올라가. 아, 오늘 롯데월드! 아니, 무슨 특집이냐고! 아, 50회 특집! 합쳐서, 합쳐서! 달려나 방탄 50회 특집! 예스! 아, 야, 무섭다, 무섭다. 야, 그 햄버거! 아! 오, 야, 진짜! 받는 거 아니야, 중회? 사이즈, 사이즈 메뉴! 아, 감자튀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이제 롯게 치는 거 끝났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오, 야. 아! 쓰베기야! 좋아, 와. 아! 사자가 국을 끓이면? 사자 후! 사자가 국을 끓이면? 동물의 왕국! 끝났죠? 아! 할 수 있어! 도박하자! 아, 나 탈 때도 정국 옆에 타달라 해야겠다. 아, 나 진짜 자신 없다, 나는. 아, 호가 믿는다. 간다. 아, 싫어! 진짜! 뭐야, 그 부대찌개에 넣어먹는 고기! 아니, 아니! 페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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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에 넣어먹는 얇은 고기, 네 글자! 소세지! 네 글자! 네 글자! 아! 야! 고기 얇은 거 일본 가서 먹는 거. 고기! 고개, 네 개? 일본 가서 먹는 거, 얇은 거 고기! 아, 소기야! 아, 소기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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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야, 뭐라. 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앞에 있는 사람 감독님,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stabilize, 밥 받아. 무슨 감독님! 동영상, 카메라 감독님! 오케이, 다음 문제. 카메라! 또! 과일,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그만! 그만! 굳이, 굳이의, 굳이의, 굳이, 굳이. 초록색 과일, 굳이. 에? 수박! 수박!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요마라고! 야, 몰라! 야, 뭐를 넣자! 야, 뭐를 넣자! 야, 뭐를 넣자! 내려줘! 제발! 내려줘! 제발! 제발! 뭐야? 패스! 패스! 너무 높아! 5 Non Edge 지금 형한테 없는 게 뭐예요? 용기, 용기! 용기, 용기! 용기, 용기여! 세 글자! 세 글자! 야, 용기가 없어 아, 너무 귀여워 나 울었어 됐어! 너무 재밌다 아 벌써 무서워 내려줘 안 돼 지민아 잘 들려 잘 들어야 돼 지민아 그대는 뭐 그대는 뭐야 노래 노래 그대는 아아 아아 그림 있잖아 그림 눈썹 없는 그림 으아 으깐 으깐 으아 패스 모나리지 아니야 눈썹 없는 그림 문제 좀 내봐요 으아 가위인데 그거 네? 가위 가위 뭐요 아 야 미안 내가 가위 뭐요 아 야 미안 내가 가위 잘못 말했다 패스 뭐하고 문제 문제 줘 문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 지민아 손 닦는 거 문제 뭐라고요 야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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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요 야 얘 정신 차렸어 그래 이때도 나 그냥 정신 차려준다니까 그 비눈인데 그거 야 아 이 팀 안에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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